안녕하십니까 펜저씨 입니다. 마이크 상태가 이상해 가지고 다시 하고 있네요. 저번주에 또 병원 갔다오고 눈상태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하네요. 그래도 아직은 좀 안정해야 돼 가지고 전자기기 하고 한동안 와이파이 하고 집에만 있기도 하고 날씨는 좋은데 눈이 이러니 바이크는 못 타고 워킹 나왔습니다 주꾸미 할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못 타고 현재 시간 11시 53분 만조가 3시 반 정도 오늘 물때가 열한물인 열두물? 열두물 정도 될거에요. 자 장비는 언제나처럼 허리케인 엑스 에겐 8호 엠엠 시마나 세피아 13,000번 체피는 사오폭봉돌에 골드 골드 바디에 레드웨드 골드 바디에 레드웨어여 라인은 8합4 8합4 1호 직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괜찮네요 오늘 평일이라서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고 원래는 출근을 할까 했는데 원래는 출근을 할까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최대한 쉬는 쪽으로 해 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하네요 확실히 무리가 가더라구요 평일이라서 그런가 사람도 없고 예전에는 평강 잘 안썼는데 이제는 무조건 평강 달고 살아야 돼 제일 중요한 눈이니까 날씨가 풀리더라구요 히트 히트 와 빠졌어 오늘은 요거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확실히 날씨가 풀리더라구요 근데 아 뭔들어갈까 했는데 물때가 무시 내일이 아마 조국이 있어요 모래가 무시고 그리고 낮은 낮의 덧물 포인트인데 덧물포인트인데 포인트를 아 어디로 가야 될까 타다 탈다 탈다 호우 새끼 Communications 와 사이즈가 역시 씨넥스 사람이었으니까 좋긴 하네 메일도 이리 볼까? 솔직히 여기가 무늬오징어 빼고는 다 나왔거든요 무늬오징어 허리기 그런거 빼고는 갑오징어 문어 주꾸미 낙지 두 종류 사배장은 다 나와요 다 잡아봤거든요 농어도 나와요 농어 우럭 놀래미 감생동 숭어 지금 저 뒤에 원투 포인트인데 평일 날씨에서 그런가 사람이 없네 저기도 원투 오늘 딱 괜찮을 것 같은데 바람도 없고 오늘 딱 괜찮을 것 같은데 바람도 없고 차량은 여기까지 해야겠네 수온이 바뀌었나 날씨도 추워지고 이리 얼마 안나오고 30분만 정류시간 되니까 30분만 해보고 자세해야겠네 오늘부터 날씨도 좋아진다보니까 내일 날씨와보고 원투로 할지 내일 날씨와서 조금 할지 야 나는 이번달 물 때문에 푹 쉬기로 했으니까 선상은 못하더라도 워킹이나 원투는 좀 해봐야죠 쉬면서 아 바다는 안 좋은데 바람이 어우 너무 추워 따뜻하게 있거든요 아 이제 차에다가 겨울에 가면 쉽게 따라야겠네 자 몇시니? 현재 시간 3시간 다름안에 곧 정조시간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좀만 더 하고 자 끝내겠습니다 2분 2분 3분 2분 1분 2분 1분 3분